알제만 사바첸코와 로빈졸 코비가 나오는데 아마 음악이 시작되면 상당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해요. 왜 그럴까요? 소녀시대의 G가 배경음악이에요. 아 그렇군요. 1. 천둥이 몸이 부셔 멍시게 다 떨리는 걸 어쩌면 부끄러워 찾아볼 수 없어 사랑에 빠져 두 주문 걸 어깨에 아깝다고 뱉뱉뱉 뱉뱉뱉거려 밤을 참 너무 이르려 낮안하는 밤을 가봐요 해당이 단ending 노래도 제가 졸업 Stop 안돼 disorder 그런데 무илась 여러분들도 세종같아 눈썹을 너무 족etta워하는 날 연기가 없는 걸까 어떡해야 좋은 걸까 두근두근 마음 졸리며 바라보고 있는 날 너는 반갑요 다 놀란 날 넌 짜릿짜릿 보니 나는 Swed악 나는 웰 Bradley 나는 넌 잔뜩잔뜩 되는 hydrogen 던지게 또 grit 네, 우리나라 팬들에게 이런 선물까지 하다니요. 글쎄 말이에요. 아주 깜찍한 선수들이네요. 이 알려면 사무첸커가 오늘 1부에서는 바비걸, 2부에서는 소녀시대지 소녀 컨셉이에요. 올해 26살. 아주 화장이나 그런 것이 밝게 오늘 준비가 됩니다. 깜찍해요. 독일 국적이지만 알려면 사무첸커.